이거는 큰 꽁이 비룸이 맨 처음에 두 개였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아시는 분들께 분양을 하고 또 지금 많이 늘어나 있네요. 지금 큰 꽁이 비룸이죠. 엄청 예쁘답니다. 독초에 물렸을 때나 벌레에 물렸을 때 이 이파리를 으깨서 이파리가 이제 다육이거든요. 이걸 으깨서 바르게 되면 뱀에 물리거나 할 때 좋다고 하네요. 여기에서 이제 약간 분홍꽃이 피게 되겠죠. 다육이라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엄청 좋아서 주위 분들에게 분양도 할 수 있고 큰 꽁의 비룸입니다. 예쁘죠?